무속인도 사랑합니다. 올마이티 TV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혼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안재현이 성격이 내가 이제 저는 사주를 좀 보잖아요. 사주를 보면 그 사람 성향이 보여요. 사실 그래서 보면 안재현 씨를 나는 만나본 적도 없어요. 그런데 느낌의 그분은 많이 참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이게 참다 참다 폭발하는 방법이 남다른 것 같아요. 어떤 분은 이제 좀 많이 참는 스타일인데 어떤 분은 이제 뱉어내는 스타일이 있잖아요.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조용하게 들고 부숴 주시는 분. 골프채 흔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근데 이 분은 많이 참하신 것 같고 제가 봐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제가 봤거든요. 신문 기사에서 그거 보고 아 이분들 이혼하시겠다. 왜냐하면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내용은 뭐 이렇다 저렇다 구설 뜰 수 있으니까 제가 함부로 못하겠는데 지난 얘기를 이렇게 보고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이 두 분이 저는 이혼하실 것 같고 안재현 씨가 좀 많이 참으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우리 구해선 씨는 구해선 씨만의 푸는 방법이 달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참는 형. 여기는 이야기해서 풀어내서 해결을 해야 되는 형이고 여기는 참고 그냥 지나가는 형.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쌓이고 여기는 자꾸 풀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조금 사이가 좀 더 이렇게 골이 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저기 안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칭찬 많이 해주고 다 죽여지고 우리 한 번씩 있잖아요. 이렇게 당근질을 하잖아요. 그것만 해주시면 자기 간슬게 다 빼주실 분 같고 구해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아는 거 생각하는 거 이것만 딱 딱 맞아 들어가면 또 자기가 생각했던 바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생각하는 게 딱 맞아 들어가잖아. 그렇게 하면 또 간슬게 다 빼주실 분이고 두 분이 두 분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고 착한 게 있어요. 착한 게 있는데 여기는 좀 어린아이나 선녀의 성격이 많다면 이게 우리 안시 대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육자나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양반의 마음 선비의 마음 그냥 참고 또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질린 것 같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게 방법이다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 다 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움이 있기는 있네요.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사람은 또 몰라요.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수는 있어. 근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는 내가 만약에 구해선 씨잖아요. 그럼 안재현 씨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기가 좀 정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이분이 가정을 버리고 싶은 사람은 아니거든요. 조금 지금은 멘탈을 찾고 싶고 조금 편안해지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많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많이 또 우리가 더 예쁘게 사랑하자.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. 오시면 제가 딱 붙여드리는데 방법은 쉽습니다. 왜 그런지 원인만 찾으시면 쉽고요. 그리고 서로 조금 변화만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쉬워요. 쉬운 방법 놔두고 어렵게 가지 마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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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